지난번에 백지를 못 받고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지난번에 패배가 엄청 충격이 컸대요, 병만이 형은. 그렇죠, 잘 안 지시는 분이잖아요. 경기 형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안 들렸습니다. 방송 보고 형님이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방송도 많았어요. 지금 병만이 형이 얼마나 이기는 거에 지금 미쳐 있냐면 보통 좀 수염 좀 깎아 놓는데 이 시간에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염 깎아 놓쳤어. 이야, 대단한데요. 머리도 그냥 바짝 깎아 놓았어. 바짝 깎아 놓았어. 좀 깎아 놓았어야 될 것 같아요. 연예인인데 그래도. 많이 그럴 수가 없어. 네일컵도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부산 와서 연습을 했대요. 부산에 돌풍이 있는데 연습장이 세 군데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네 번째 갔더니 그 조금만 되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연습했는데. 아니 보통 세 군데 돌아다니는 게 없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아 근데 그냥 병만이 형 날 잡으러 왔고. 네. 그는 야구선수니까 당연히 승혜이 형을 잡으러 왔어요. 저를요? 아니 뭘로 잡으러 오신 거예요? 주특기가 뭐예요? 뭐 드라이버 아이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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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는 뭐 요즘에 모두 샷들이 다 괜찮습니다. 모두 샷들이 다 괜찮아요. 최근 마지막 라운딩 75개 딱 치고 왔습니다. 175개? 175개? 네. 근데 누구보다 더 든든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 네. 또 유현주 우리 프로님을 또 상대해 주신. 마크예요. 네. 또 안신혜 프로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시즌3에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 얘기했을 때 제가 신혜 언니 얘기했는데. 오. 저희 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라 이렇게 나와서 되게 저는 좋아요. 아니 안신혜 프로님은 유 프로님하고 개인적으로 뭐 라온이 가서 이렇게 뭐 시합을 해보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1대1매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추면 이제 아무래도 경기하면서 치죠. 넌 안 그러니? 난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기 두 분의 역대 전점은 어떻게 되세요? 역대 전점. 레코딩을 해본 결과. 대략 대략. 제가 조금 더. 아! 아! 나가면 제가 항상 경쟁을 하다가 언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차요? 아! 레슨 모드로. 아! 많이 가졌죠. 우리 옆에 또 씨앤 블루 정신이. 승기를 잡으러 왔어. 아! 제가 오늘. 소문 많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요? 270m씩. 아! 일단 저는 승희 선배님이 잡으러 오긴 했는데. 오른쪽 많이 가시잖아요. 아! 아! 우회전 많이 하신다고. 우회전. 네. 무슨 반응이에요? 저는 지금 진짜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아! 정말! 드라이버가 헤드가 너무 커 보여. 누가? 제가. 아무 데나 와서 다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큰 걸 만들었어. 아니요.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헤드가 엄청 커 보인다는 거죠. 이게 아직 헛것이 보이는데. 미안합니다만 여기 큰 구멍이에요. 내가. 내가. 왜 부르세요? 아니. 각종병끼리. 아니. 각종병끼리. 아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07이 대 이길이. 이길이 대 07이. 마치 안 되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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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장 이기장 화이팅! 화이팅!